네 저는 한국방송 이수국진흥원의 방송제작과 전임교수를 맡고 있는 조신이라고 합니다. 어디에 가시나요? 아예 쉴 새는 웃어요. 당연하지. 학교생활을 첫번째 공강시간을 잘 활용해라. 두번째 시간연금을 잘 지켜라. 두번째 계획성있게 학교생활을 하자. 뭐 이거 누구나 다 알고있는 얘기긴하지만 정리를 하자면 효율적으로 시간관리를 하자라는 또 하나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잘하는 방법이 있다면 몇 가지를 해야할까요? 어 편집 잘하는 방법은 자기가 만족할때까지 편집한다. 촬영을 하던 편집을 완전히 자기의 눈높이를 좀 높여두고 그 눈높이에 만족할때까지 다시 찍고 다시 편집하고 다시 촬영하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거를 끈기있게 해내는 사람을 잘해주죠. 커피사원이랄까? 네 다음 인터뷰 대상자는요. 이번에 올드보이로 힘들게 이어받아서 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수아 보고있나?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